자 다음 게임은 스프린터셀 블랙리스트입니다 자 이 게임은 딱 봐도 부정화봐도 알지 않겠나요 잠입 액션이에요 잠입 액션 대신 그 잠입에 굉장한 최첨단 장비들이 잠입 물품으로써 사용하게끔 되어있는 게임이구요 몰래 조그만한 카메라 그 외에 기타 다수 조그만한 정찰 비행체라던가 여러가지 어 여기 적혀있네요 장비를 사용하면서 잠입 액션을 펼치는 게임이죠 자 계속 가보도록 하죠 아마 어 이 게임도 거의 보는 사람이 없었어요 사실 사실 별로 없었구요 저는 그냥 잠입을 좀 아시다시피 잠입하는 거 게임 좀 좋아하잖아요 재밌겠는데 보는 사람은 별로 재미가 없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안타깝게 저는 개인적인 점수는 대략 한 8점 정도 줄고 싶은데요 8점 근데 시청자분과의 소통에서는 대략 6점도 못 맞을 한 6점 6점 주겠습니다 8점과 6점 6점 좀 안타깝죠 내가 게임을 어 재밌게 못한 부분도 있고 예 일단 화면을 좀 보도록 하죠 뭘 얘기해줄지 pane 그치 1 Utile 2 Utile 2 Utile 1 Utile 3 Utile 2 Utile 2 Utile 2 Utile 원래 이런 사실 이런식으로 들키면 안됩니다. 들켜가지고 난리난거죠. 조종실 업그레이드를 했어요. 자 이런식으로 봉거지를 가지고 있을 수 있구요. 봉거지에서 여러가지 장비를 업그레이드 하면서 그 장비들을 이 적재적소에 미션마다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한 다음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게임이죠. 편농장 파키스탄 대사관 그리고 이 미션도 바로 그냥 다음 미션 이게 아니라 미션을 선택해서 할 수 있었다는 것도 참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. 나같이 모르는 사람은 그냥 대충 없겠지만 아는 사람은 선택에 의해서 뭐가 이렇게 바뀐다거나 그런게 있는 것 같아요. 어떤 미션을 먼저 하면 보상이 좋고 이런거 근데 나는 그냥 막 해가지고 잘 몰라요. 지금처럼 무슨 비행체 가지고 순환을 하고 앉았죠. 굉장히 첨단 무기기에는 확실해요. 이런 첨단 무기가 게임 곳곳에서 쓰이죠. 그런거 쓰는 재미도 있지만 역시 잠이 안들키고 지나가는거 그게 참 스리있게 재밌지. 자 그래서 이 게임은 총점은 8점과 6점 해서 14점이 되겠습니다. 자 스플린터셀이었구요. 15점과 7점이 되겠습니다. 15점 15점 15점